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대우조선에서 아마 대우조선이 지금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라는 그런 상급단체에 속해 있죠.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그곳에서 아마 하청지혜 같은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하청지혜에서 그런 배를 건조하는 독이라고 하죠. 독을 점검해가지고 50일 넘는 그런 불법 시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같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그런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탈퇴 여부를 묻는 그런 선거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게 아마 부정선거 부정투표 시비가 일게 된 모양입니다. 기사를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이죠. 대우조선 탈퇴 투표까지 공정성 시비. 이런 기사를 보고 제 머릿속에는 저는 아이들 키운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반장선거는 괜찮습니까?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투표가 상당히 엄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좀 굵직굵직한 단체나 조직이나 정당에서 부정선거 문제의 원조다 이렇게 하면 과거에 해산됐던 그런 통진당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죠. 통진당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당내 경선이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정동영 씨를 기억하는데 그때도 폰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포폰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유행하다가 아마 그것이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문제. 사기선거라는 것이 암과 비슷해가지고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막지 못하면 암이 전이되듯이 사회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 4.15 부정선거 이래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다 보면 댓글창에 이른바 선관위가 주도하는 K-보팅을 사용하는 그런 조합장 선거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된 그런 회장 선거에서도 공박사님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선거 부정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에도 이 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가지고 그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쓰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의 당내 경선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대우조선의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투표에서 무더기로 가짜 투표제가 투입된 그런 정황이 포착된 것은 그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체적으로 암이 퍼져가는 것처럼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윗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상위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래야 나라 전체에 선거 도덕질이나 사기선거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선거 문제라는 것이 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시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개 기사를 보고 말씀드릴 때는 이 내용들을 제가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기사를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용할 만한 그런 기사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부정 문제도 또 한번 다루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선일보 온라인판의 일면 그런 기사입니다. 흉악범이라고 북송했다던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에 다른 살인 혐의자는 국내에 정착을 허가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정부에서 행한 그런 많은 일들이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북한과의 그런 협조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공모 차원에서 23세와 21세의 젊은이를 그냥 보낸 그런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행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원이 이번에는 감사원은 유병호라는 좀 대가 센 그런 사무총장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감사원을 그냥 쥐잡듯이 하는 모양입니다. 유동규 이재명 후보의 아주 첫 건이었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형동 사업의 손대라고 지시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모양입니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민간업자들하고 독식하고 또 그 과정에서 리베이터성의 뭔가를 받기 위한 그건 뭐 뻔한 거죠.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대부분은 열심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백형동 여러분들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수백억의 여러분들 차익을 누리는데 당연히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냥 봐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옹백아파트라고 불리는 정말 그 사진만 보더라도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런 데에다가 그렇게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줬는지 그럼 뭔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먹은 것이 밝혀져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의욕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네요.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특기라는 것은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이재명 측에서 변호하기는 벽형동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그러자 국힘당은 완전 거짓말이다.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책임을 안 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신념이나 주장을 과신해 가지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거의 세금은 뭡니까? 약탈 수준으로 때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정의와 민주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자기 것을 챙기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람들의 비극에 빠뜨렸습니까? 정말 참 무선무선 충입니다. 무선무선 충. 그런데 한 번 인이 박히면 박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큰 병이죠. 검찰, 대장동 일당 영상공개 로비 자금으로 추정되는 오만은 돈다발이 수십 개 이런 것을 아마 검찰이 확보한 모양입니다. 조국의 아내가 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자 최순실 씨의 딸이 되는 정유라 씨가 저희 엄마도 사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고민정 의원님 공채로 청와대 갔습니까? 일반 시민의 맞불 시위 고민정이 아마 1인 시위를 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냥 대한민국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 그냥 서울광역시의 광진구 어뢰 오세훈 후보와 맞붙었던 고민정 아닙니까? 공병호 TV를 통해 상시하게 분석한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다 밝혀졌죠. 한마디로 가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독질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광진구 어뢰 구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건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고민정 씨 하긴 하면 고민정 씨 뿐만 아니고 지금 국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다 고민정류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준석 전주에서 떡볶이 미팅 시민들과 윤혁 간 얘기 나눴다. 이 친구들은 민주당 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책임 안 지고 내로남불 좋아하고 남탓 좋아하고 좌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책임지지 않고 남한께 책임을 돌리고 덤탱이 씌우고 그래서 북한 내에서 뭘 했습니까? 숙청을 잘하죠. 덤탱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선거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제명 당원권을 6개월 제명되는 친구가 당원권을 이렇게 사칭하며 돌아다니니까 우리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정말 참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한번 보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만이 아니고 하물년대도 이천에 있는 소주공장에 소주가 출고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었다. 50일째 시위를 하고 소주공장을 봉쇄했다. 근처 도로는 이들이 두 달 전부터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트럭 3, 40대가 점거하고 있었다. 화이트진로는 이날 민주노총 하물년대에 불법 파업으로 7월 20일과 23일 이천에서 소주 출고를 할 수 없었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못된 섭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발현되는 겁니다. 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하기가 선거를 부정하는데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번쩍이 돌아다니는데 그 밑에는 더 한심하네요. 작년부터 선박을 건조하는 독을 4번 점검했지만 책임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8백억의 손실이 났는데 손해배상은 합의 안에 다 빠졌다. 수상한 반대표가 뭉치가 등장하자 금속노조 탈퇴 투표에 대한 개표가 중단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나와있네요.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관행 자체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독을 점검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실화된 회사에 8천억 정도의 손실을 냈으면 그 소위 파업에 종사한 하층 지혜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파업이 확 없어질 거라고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사기라든지 위정이라든지 이런 게 왜 유행하겠습니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니까 벌이 경하니까 벌이 가벼우니까 사람은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발적인 행위도 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독을 점검한다 할 때 계산을 해 볼 거라고요. 내가 이걸 만일에 점검해 가지고 민사상의 이름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성범죄도 마찬가지죠. 성범죄도 행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그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그냥 자기 책임의 원칙이 상실된 사회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가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개판인 겁니다. 개판 8천억 정도 손실을 일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동안 네 번 정도 여러분들 독을 점검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오나가 있는 회사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주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11조 원 정도 공적 자금을 투입한 돈은 눈먼 돈으로 다 납세자가 낸 세금은 10년 동안 뭡니까 누적 손실이 8조가 되면 돈을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우조선이라는 회사는 지금 까놓고 보니까 먼고 하니까 아무 인연이 없는 그런 납세자들의 세금을 내가 봉급을 주는 회사인 겁니다. 이런 회사를 몇 년 정도 가겠습니까 망할 때까지 뭡니까 그냥 세금의 빨대를 대가지고 먹고 살겠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